어딘가 뭐 이렇게 여성스러움이 있다니까. 아유 잘해. 다시 한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 야. 점점 이경규 씨하고 김국진 씨 싸운 것 같아요. 이 코너가. 그렇지. 야 이거 진짜 알면 내가 인정. 잘한다. 알아요 아빠를. 어휴.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알겠죠. 하나 둘 셋. 모델. 모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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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저희 팀. 리듬 리워.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이장용 씨. 네. 이장용 씨가. 하하하하. 이야. 잘할 거야. 아 이거 또 얼마나 크게 하나 봐. 혼자서 어떻게 그래. 어어.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저래가지고. 아. 오. 잘한다. 어려운데 이거. 이야. 단둘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답을 안으로 가네. 너무 좋아요.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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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보다 낫다 설명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네요. 자 어머니. 하던 대로 하세요. 믿음이 하던 대로. 저렇게 하니까. 치어리드 같지 않아? 오차님도 그렇고. 하나 둘 셋.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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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웠어. 아니 지금 두 분이 다 했잖아요. 아니 아니 저 이제 한 문제예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한 문제 했어요? 목이 길게 해. 강강술래 가서 자기 자기 하세요. 춤을 몇 번이 추고 말이야. 우리 갈 때 안 봐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싹 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이준용 씨. 네. 우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거는. 에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정한 걸 많이 하면 하루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다. 너무 쉬운 걸 오래 하면 안 돼요. 잘하네.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또 왔다 왔다 왔다. 저 표정 보세요. 아름다운 표정.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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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하나 둘 셋. 풍선권. 예. 파이팅. 파이팅. 잘했어요. 자 정혁명 현수.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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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정혁명. 문제는 우리 자. 현수에요. 그렇지. 배치기. 배치기? 됐어 됐어 됐어. 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요. 이 이상. 최고죠. 유빈이? 자 자 알았어요. 아하 알겠다. 아하 알겠다. 아하 알겠다. 아하 알겠다. 아하 알겠다. 어. 어. 해봐. 천천히 천천히. 어이 뭐야 이거? 엄마 이러지 마. 엄마 이러지 마. 엄마 이러지 마. 하나 둘 셋. 엄마 됐어 됐어 됐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하나 둘 셋. 강시. 강시.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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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주 어렵다. 아.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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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들 좀. 사랑. 땅.